먼저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. 이주호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또 아시아교육협회 초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제17대 국회의원과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또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장관까지 여김을 하시는 등 교육현장과 정책에 두루 정통한 교육전문가입니다. 그동안 교육현장 또 정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또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. 다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고자 합니다.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임명하고자 합니다. 이분은 제15, 16, 17대 국회의원과 경기도도지사를 역임하는 등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한 특히 노동현장에 경험이 많으셔서 정부 또 사용자 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. 이분은 대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. 이분은 정치력을 정치하고자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